안녕하세요 강사 이성훈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어도 헷갈리는 러 용법 오늘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러 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hcc 시험 칠 때 그 쓰기 넣었죠 그때도 꼭 필요한게 러 용법 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러 용법이 한 대량 16가지 정도가 있더라구요 근데 외국인이 그 16가지 다 알고 그렇게 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중국인 말할 것도 없고 평소 문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 이럴 때 많이 쓰더라 그리고 감으로 많이 썼는데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감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러 용법을 쓰실 때 제 강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러에는 두가지가 있어요 동태조사 러와 어기조사 러가 있습니다 우선 동태조사 러 용법을 보겠습니다 동태조사가 뭐죠 동태조사 러 용법 을 See what I meant 동태조사 을 보이는데 러, 쩌, 구어, 쩍잘, 콰야올, 러 이런 것들이 동태조사라 러는 원래 동작이 완성을 나타내죠 그래서 완료, 완료태조사라고도 하고 완료태, 쩌는 상태의 지속, 지속태조사 구어는 과거경험, 경험태조사 쩌, 쩌, 쩌는 진행태조사 콰야올, 러는 임박태조사 그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 놓은게 러 용법입니다 글자가 똑같이 생겼지만, 어기조사에도 러가 있죠 마, 다 아시죠? 마, 라든지, 너, 뭐뭐 했습니까? 할 때 마, 어머머머머머 원어, 저는요, 쩌, 바, 이거 어기조사 문장 끝에 와요 러도 또 어기조사에 러가 있어요 마는 약간 여성적인 표현인데 조마, 갑시다, 가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 라, 더, 빠, 러 뭐뭐 했을 뿐이다 그래서 러에는 동태조사 러가 있고 어기조사 러가 있다 전반적인 거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동태조사 러, 완료태조사 러는 동작의 완성 어떤 동작이 어떤 대목에서 완성됐다거나 혹은 어떤 상태가 실현됐을 때 상태의 실현 나타내는 러로서 동태조사는 동사 뒤에 바로 동살러 형식을 취합니다 동태조사는 자, 첫 번째 동태조사는 동작의 이미 완성 과거, 영어로 치면 과거 완료 곧 완성, 미래 완료 가설의 완성을 나타낸다 우리 영어 배울 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하는 것 같이 중국어는 국어 완료하고는 시제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것때 시제와는 상관없이 어떤 때 동작이 완성됐느냐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동태조사 랍니다 역시 예물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어제저녁에 우리는 밥을 먹고 나서 곧 영어를 보러 갔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문장의 과거인 이유는 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시간나사는 시간부사 시간명사죠 주호완 어제저녁 때문에 이게 과거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완성된 거잖아요 아니, 어제저녁에 뭐죠? 칠러판 밥 먹는 행위를 완성하고 나서 동작의 완성입니다 칠러판 조금 이따 더 설명할게요 칠러판 주호취 칸딩 밥 먹고 나서 영어를 보러 갔습니다 동사 뒤에 러는 동태조사고 문장 끝 문장 맨 끝에 있는 러는 어디조사입니다 과거의 완성이고 두 번째 동호 마르치 차 텐텐 송리 쥐 상반 동사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동호 마르치 차 내가 차를 사는 걸 기다렸다가 지금 하면 그렇고 내가 차를 사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면은 그때 앞에 그때가 돼서라는 의미로 동자를 씁니다 기다린다고 돼서는 아니에요 그 시기가 되면 동호 마르치 차 마일러 자동차를 산다는 행위가 완성되면은 날마다 송리 쥐 상반 당신을 태우고 당신이 출근하는데 발에다 주겠습니다 텐텐 송리 쥐 상반 날마다 당신을 전송해서 출근시키겠습니다 아직 안했죠 내가 언젠가 다음달이라도 다음달이라도 내년이라도 자동차를 사고나서 마해하는 행위를 완료하고 나서 모모한다 미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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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이 완성될 수 있어요 모모한다면 당신이 만난 행위를 하게 된다면 저장 했을때 지앤따우러 합니다 지앤따우는 부처에다니 동사뿌라스 결과보기 때문에 그를 만난다면 나 대신에 시의계사 그에게 고맙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러는 시지와는 다르게 어떤 시기에 동작이 완성된 것을 나타낼 때 쓰는게 동태조사를 러 용법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봅시다 동태조사 러를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가 있어요 꼭 써야하는 경우 이번 시간 잘 정리하세요 동사뒤에 바로 러가 와가지고 동살러 용법인데 첫 번째 동사 러 수사 양사 목적어 저는 줄여서 수양명이랍니다 뒤에 숫자와 양사하고 명사가 같이 옵니다 그럴 때는 러를 반드시 붙인다 예문 보세요 뒤에 숫양사가 왔을 때 숫자를 나타내는 거 그는 한 달 넘게 아팠다 그래서 빙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이 러 sur사 양사 명사죠 수양명입니다 이렇게 수양사올때는 봉사 뒤에 반드시 러 러 러 러 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喝了 而且 저는 맵병을 마셨습니다 昨晚에는喝了几瓶啤酒 喝了几瓶白酒 白酒 맵병을 마셨습니다 喝了一瓶 喝了三杯啤酒 喝了三杯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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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喝了四 我们喝了两杯酒 喝了三杯酒 喝了这点 Bright Tea 喝了三杯酒 Are the two which are last class 美酒 동사대에 수사, 양사, 수양사가 올 때는 반드시 늘려보신다 여러분 문법 공부하실 때 반드시 예문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자, 답답니다 타 병러 1개 더위에 타 병러 1개 더위에 한다른 게 아파서요 이제 안아 봅니다 자아매 자아샹 워허 러 1배 류 나이 자아샹 워허 러 1배 류 나이 아침에 저는 한잔의 우유를 마셨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아침에 우유 마셨다 우유만 리원하며 말하죠 중국어는 반드시 한잔의 우유, 두잔의 맥주 이렇게 수사, 양사 이는 생략할 때 있는데 양사는 생략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국어의 특징입니다 뒤에 또 계속 읽어봅시다 워헌 추율라 량츠 당신이 야구장 몇번 갔었어 니 추율라 지츠하 오 추율라 량츠 러 아시겠죠? 추율라 량츠 두 분이었다 그 다음 여러분 관영어라고 합니다 관영어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를 관영어라고 하죠 영어에서 중국에서 한정어라고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아서 제가 관영어로 바꿨습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동사 뒤에 더 가 있을 때 뭐 뭐 한 제가 봅시다 문장을 그녀는 어제 저녁의 무도회를 무도회에 참가했었다 여기서는 뒤에 더 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녁의 우리말로 의 가 있기 때문에 앞에 동사 뒤에 러 를 붙여야 됩니다 오믄 오믄 찬자 조대완산다 호의 부족합니다 이미 찬가라는 상태를 실현했습니다 그죠 그때는 문법적으로는 동사 뒤에 더 를 가지고 관영어 올 때는 를 꼭 붙여야 된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워믄 관 칸 러 이 장 징자이 대 비쌀 관람하다 시청하다 관 칸 러 우리는 관람했습니다 이 장 비쌀입니다 한 차례의 시합 근데 중간 사람들은 여기 뒤에다가 징자이 어제 저는 아주 멋진 시합을 구경했습니다 여기서도 징자이 더 비쌀입니다 멋진 시합 그래서 동사 뒤에 관영어 덜을 써서 관영어가 뒤에 있는 명사 우후이 비쌀을 수식했을때는 반드시 러 를 붙여라 기억하세요 그래서 동사로 수사양사명사 혹은 동사로 관영어 관영어 목적어 관영어 명사 이때는 붙인 다음에 명사를 반드시 써야하는 경우 장문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 책 보시다가 러고 오면 낙추를 치고 오늘 배운 것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러 러 붙여야하는 것이 부사어 부사어 중국어는 상황 라고 그러는데 부사어 동사 앞에 오는게 부사어 중에 시간 시간 나타내거나 장소 조건 방식 이런 단어가 오고 동사 러 동사가 올 때는 앞에 시간 장소 조건 방식 플러스 동사가 있으면 러 러 목적어 앞에 있는 시간 장소 조건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러 우선 첫번째 시간 볼까요 10년후 우리는 마침내 마침내 이 시간부사입니까 제인멘 제인멘 만나다죠 제인멘 이 단어만 동사지만 분리가 되는 이 앞 동사입니다 10년후 우리는 종이 제인멘 마침내 만났습니다 이 마침내 강조하기 위해서 제인멘 이 시간부사입니까 제인멘 이라는 쓰면 또 어깨조사가 되는데 금방 위에서 뭐랬습니까 어 가만있어봐요 지인멘 러 민 마침내 만났다 종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기에 러 를 넣은겁니다 아시겠죠 이 앞사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 앞사는 단어가 붙었다가 떨어지는거 붙여도 되고 지인멘 해도 되고 지인멘 면 분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 앞사입니다 시간을 종이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에 를 넣어봅시다 뒤에 또 봅시다 동사표는 부사어 종이 상황어 장소 워자이 양탈 종러화 나는 양탈 발코니 베란다 꽃을 심었다 발코니에 베란다에 나무를 아 꽃을 심었다 그죠 여기에서도 제가 양탈 베란다에 꽃을 심었다 뭐예요 단다에 심한 게 아니라 장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제가 제가 베란다에 지인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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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이것도 재미있는 문장인데 我在北京中了一年 하면 북경에서 1년 살았다죠 근데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你在北京中了一年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我在北京中了一年了 了が 두 번 와요 그때는 뭐냐 지금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了就了一年了 完年了因為世界已经一年了 了で好久了一年了 了到 stressful 我在東疙瘨 我在平居中了半年 난 서울에서 삼성살사를 쓴다. 자, 자이 베이징, 자이 양탈, 장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동생들의 러는 꼭 넣어라. 두 번째, 조건의 조건, 어떤 조건 하여? 자이 러시의 방주하여, 제가 완벽한 비교의 러는, 선생님의 도움 아래에, 선생님의 도움 아래에라는, 자이 뭐 뭐 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선생님의 기도 아래, 선생님의 도움 아래, 자이 뭐 뭐 하여?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는 졸업론을, 나는 졸업론을 완성했다. 자이 러시의 방주하여, 제가 완벽한 비교의 러는, 이 파란색 부분, 여기 강좌교에서 동생들의 러가 되었다는 거에요. 두 번째 방식, 아니 네 번째에요. 방식, 어떤 방식이요? 통과 협상, 통과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통해서, 쌍방은 협의를 이루었다. 통과 협상을 통해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쌍방은, 어떤 협의를 이루어냈다. 하나 더 봅시다 방식. 징구와 타올은, 다자 민쾌라 지지더라도, 토론을 거쳐서, 모두는,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요? 토론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상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징구와 타올은, 토론이라는 방식을 거쳐서, 모두들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동사 앞에서, 시간, 장소, 조건,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 뒤에 러는, 반드시 는다. 여러분 다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각보다, 시각 보다. 십 년 후, 我们終于见을 면. 다시. 십 년 후, 我们终于见을 면. 이게 장소? 워잰 양탈 종이라라 화. 워잰 양탈 종라 화. 워잰 양탈 종라 화. 워잰 양탈 종라 화. 종입니다. 종유라고 할 때는 종, 나 종화. 아시죠? 그러면,第二個. 我在北京住了一年. 我在北京住了一年. 부경에 사라다. 1년 동안. 그러면, 조금. 在老師的帮助下, 我完成了毕业论文. 我在老師的指導下,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선생님들이 기도하네. 帮지 봅시다. 通過协商, 双方達成了协议. 通過协商, 雙方達成了协议. 經過討論, 大家明確了自己的任務. 經過討論, 大家明確了自己的任務. 二 번째는, 부사어, 動사, 了. 了. 動作이 완성된 후, 另一段時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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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段時間, 另一段時間, 同作完成完成成了协议. 另一段時間, 同作成了协议. 同作, 了. 目的, 短文章. 短文章. 小句. 短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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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ョ، 우리말로 뭐 뭐 하고 나서 이럴 때 하고 나서 할 때 러 를 붙여야 된다 다른 시간에 했을 때 이 문장이죠 한번 볼까요 민태워맨 창권라 구공지어 호시시오 민태워맨 창권라 구공지어 호시시오 내일 우리는 고궁을 참여하고 나서 곧 바로 학교로 돌아올 것이다 창권라 구공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동작 출연하죠 호희라는 동작 학교로 돌아오다 민태구 한번 보세요 가끔 중국에서 이런말 잘 쓰던데 니 신 자올라친 자의 날짜바 당신은 먼저 자올라친 돈을 내시고 돈을 내고 나서 돈을 납부하고 나서 그리고 이곳으로 오세요 돈을 내시고 와라 할 때 신 자올라친 자의 날짜바 이렇게 합니다 자올라친 자올라친 문장이 다 끝나버려요 자올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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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올은 약간 강압성이 있습니다 관공서같은데 정지세 물세는 반드시 지하오세 식당셔도 마찬가지구요. 지하오라 젠 그 다음에 지하오 그 다음에 라이 두번째 동작 먼저 돈을 내시고 그리고나서 이쪽으로 오세요. 돈 내고 가라구요. 지난번에 한국에서 식당 갔는데 드물게 산에 있는 식당이에요. 돈을 먼저 내라구요. 지하오라 젠 자이 겐차이 먼저 돈 내시고 주문하세요. 겐차이 알죠? 요리 주문하다. 지하오라 젠 돈 내고 뭐 뭐하다. 한 동작이 완성되고 또 다른 동작이 출연했을때 쓰는겁니다. 러 써는거 한국어 먼저 볼까요? 나는 수업을 마치고 나서 곧 당신을 보러 가겠습니다. 내가 수업 마치고 나서 곧 당신 찾으러 갈게. 두개의 동작이 있죠? 수업을 마치고 나서 곧 당신을 찾는다는 곧 당신을 찾는다는 곧 요럴 때는 동사뒤에 러 반드시 써야 된다. 절대 니 샤오샤크 러 하면 안되고 동사 러 목적어 그 사이에 러 러 동사 바로 뒤에 넣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다같이 읽어볼까요? 동작이 반드시 넣어야 될 경우 세 번째 요 세 가지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따라했습니다. 민태오면 창관 로 구공 지호 호이쉐셔 다시 민태오면 창관 로 구공 지호 호이쉐셔 자꾸 읽으면서 그 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문법을 알고 말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말을 귀납적으로 정리하는 게 문법입니다. 말이 먼저죠. 태초에 두 번째 문장 니 샌 자올러 샌 자일라이 쪼르바 니 샌 자올러 샌 자일라이 쪼르바 먼저 돈 내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주인공 맨날은 다 먼저 돈 내라고 해요. 세 번째 워샌 라크 쪼 쪼 쪼 쪼 니 워샌 라크 쪼 쪼 쪼 쪼 니 수업 마시고 바로 당신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만나러 간다. 찾다 만나다. 세 번째는 너의 위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너의 위치 연동문의 경우 연동문에만 동사가 연이어서 나오는 거 연동문은 유입과 조금 다르게 동작 발생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장을 연동문이라고 합니다. 여행 문장 항이란 동사 동사 여동문이 동사 동사 목적으로 동사 넣으시는 두번째 동사 뒤에 러 를 붙인다 목적이나 방식을 말할 때 자 봅시다 목적일 때 당신 아라? 당신 어디가세요? 제가 워취투수관 지엘라 량번수 그럽니다 중국어는 동작 발전 순서대로 나열한다 연동문의 특징입니다 도서에 먼저 가죠 쥐 두번째 동작이 지엘입니다 빌리다 가서 빌린단 말이에요 가서 빌린단 말이에요 쥐투수관 지엘라 량번수 도서관에 가서 두 분의 책을 빌립니다 한국어는 이걸 한국어 번역할때 해정할때는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 두 분을 빌렸다 도서관에 가서 책 두 분을 빌렸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목적일을 먼저 씁니다 왜 가는가 책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이렇게 해요 한국어는 책을 두 분 빌려 도서관에 갔다 그런데 중국어는 도서관에 가서 책 두 분을 빌렸다 도서관에 가서 책 두 분을 빌렸다 도서관 지엘라 량번수 이미 동작이 완성됐네요 동작이 2개 있을때는 뒤에 동작을 넣어버린다 그 다음 방식 영어 Shine 我用 한국어 Hanya 나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원래 영어 사용하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말 john 번역할때는 me our 수단 방식을 말할 때 쓰는 게 영어입니다 영한위수화 중국말로 말하세요. 방식. 나는 중국어로 쉐라는 방식입니다. 영도 동사고, 쉐도 동사입니다. 중국어 쓰는게 먼저고, 중국어 사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쓰는게 두 번째 동작이죠. 두번째 동작. 동사 2. 두번째 동사 뒤에 를 붙인다는 것. 쉐라이펑신. 이 신은 이메일이기 때문에 이펑 해도 되나? 원래 이메일도 남이 안보기 때문에 쉐라이펑신. 그대로 써도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연동문의 위치에서 두 번째 동작 뒤에 를 붙인다. 위치에 따라 자, 따라합니다. 저는 중국어로 편지 한 동을 썼습니다. 연동문 동사가 두 번째 동작에 를 붙인다. 다음, 겸어문의 겸음. 여러분, 겸어문이라는 것은 몸으로 하이금 몸을 하이하다. 영어의 사핵동사, 메이크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핵동사가 나오는 그런 문장을 겸어문이라고 하는데 중국식 문법 용어인데 사실 몰라대요. 공식을 보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랑 젤 시 이 세 가지 전부 다 몸으로 하이금 몸을 하이하다. 혹은 칭 타이 이것도 사핵동사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가 나오고 동사 러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위치는 뒤에 쓴다. 뒤에 역시 문자가 봐야죠. 중국어는 동생은 징워 창어 이소 중국어 동생은 징워 동학들이 학우들이 나를 징워 나더러 나에게 부탁해서 한국의 중국 노래를 부르겠다. 창어 이소 중국어 학우들이 나더러 노래 한국어로 부르게 했습니다. 징워 동생은 주어조 그 다음에 징 징이 사핵동사입니다. 워 는 다시 징의 목적이면서 노래는 누가 불러요? 내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이른문장을 워 는 칭의 목적의도 되면서 뒷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겹치는 문장성비 그래서 겸어라 그래요. 이 해볼까요? 다음 문장 워 랑 타 철어 랑다 사이 내가 그녀들어 요리 두 가지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랑 타 그녀를 그녀를 하이건 그녀에게 시켰다. 뭐 하라고? 철 요리하다 쪼 차 해도 되지만 이 ara주에서는 저는 저는 그녀의 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야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야식을 사용해서, 이 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야식을 만들고, 이 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야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란 말 없이 할 때는 그냥 이렇게도 붙입니다. 내가 그냥 보고 요리 좀 하라고 그랬어요. 자 결론. 연동문이나 동작 발생 순서대로서는 연동문이나 사입동사논 겸음문에서는 두 번째 동작 뒤에 를 붙인다. 행적도 할 수 있지만 붙이려면 두 번째 동작에 붙인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을 중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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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중 일반적인 quel작을 중such할 때 동작을 중심한 사람이 있거나 원하는 일 량도사이 워 랑타 차우라 량도사이 내가 근처 보고 요리 한 두 가지 하려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어에서 량.. 량도화는 량이죠 이거는 지 몇 가지라고 합니다 요리 몇 가지라는 뜻으로 몇으로 짜줍니다 제가 몇 마디 할게요 그리고 30분 이야기 합니다 다시 3분 내려오면 동사를 중첩할 때 동사는 동사 형식이다 이윤면 볼까요 상시시의 량도사는 상시시의 량도사는 칼라 칸 펑려 친구 좀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일에 나는 친구 좀 만나고 바로 돌아왔다. 칼라 칸 펑려 칼라 칼라 하면 안된다는거 그 다음에 타 대와 띠 러 띠토 띠 러 띠토 띠 러 띠토 그는 나에게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가버렸습니다. 나에게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 버렸습니다. 두의 워 띠 랄 띠토 칼라 칸 펑려 칼라 칸 펑려 아시겠죠 동사를 중심할때는 가운데를 러 런 롬 에 동사의 위치였습니다. 앞으로 러 오면은 위치를 참 비교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동태조사였고 그 다음은 어기조사 위치조사 봅시다. 어기조사가 뭐예요? 문장 끝에 쓰여가지고 의문, 명령, 권유, 확인 등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조사를 말한다. 위치, 말투, 말투조사 의문, 명령, 권유, 마, 라, 더, 더는 확인입니다. 거기서 놓을 때 러는 어기조사 러는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우선 1번 러는 어기조사 러는 문장하고 문자 플러스 러입니다. 문장 맨 끝에 옵니다. 동사 뒤에 오는 것은 동태조사 문장 맨 끝에 오는 것은 어기조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이냐? 별수 변화 상황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 때 러 졌습니다. 별수 변화 변화가 발생했을 때 상황의 변화를 낯선다. 봅시다. 춘天 다울러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난 홀러 만약에 춘天 다울러 오늘 날씨가 따뜻하다 할 때는 날씨가 따뜻한 발음을 할 줄 알죠? 러한 호 이 글자가 허 대만에서 한도 있던데 난 홀 할 때 호도 있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진天天시 흔한 호 하고 끝납니다. 근데 태인치 난 홀러 하면 어제까지는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풀렸단 말이에요. 그때는 태인치 난 홀러 이렇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한 거예요. 아시겠죠? 봄이 되어 날씨가 따뜻해졌다. 정말 어떻게 하냐? 춘天 다울러 태인치 난 홀러 태인치 날씨가 춥다는 태인치 흔한 러인데 추워졌다는 태인치 러 어제까지 안 추웠는데 오늘부터 춥다. 태인치 러 태인치 러 아시겠죠? 밑에 문장 보세요. 니 시 다시의 송러 저의 다리 하이프 동 해석이 됩니까? 원래 판단사 판단 동사 시 이건 뒤에는 러가 안 와요. 너는 대학생이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 너는 대학생이 되었다. 지난달까지는 고등학교였는데 이번에는 대학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이번 달에 작년까지는 고3이었지만 올해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때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러를 붙여야 됩니다. 니 시 다시의 송러 니 시 바바라 당신의 아빠가 되었다. 아내가 아이를 낳자 아이를 낳자 그죠? 그럼 니 시 바바라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 어기조사 러의용법이 상태별 이 정도의 이치도 아직 모른단 말이냐? 여기가 피의핀의 코치. 나무라는 말투죠. 아시겠죠? 상황이 변할 때는 러입니다. 텐신 나후 러 문장 끝에 있죠? 근데 끝에 있다가 무조건 맨 뒤에 있는게 아니고 한 단문에서 끝에 있는. 니슈다시 형신러. 이 끝에다 뜻입니다. 참고로 동사 러는 동태조사고 의기조사 뒤 앞에는 형용서라든가 명사고입니다. 아시겠죠? 야 다가 샤밉고 싶다. 춘天到了,天气暖和了. 춘天到了,天气暖和了. 날씨가 다 됐다. 하우샤이며 더 나아야될까 말이다. 이거 러시지 않아도 될지 있어. 다가 샤밉고 싶다. 다시. 낄미시 대시해차. 낄미시 대신 달리아야Me이도 많은 알아든까 말이야. 그중교가 몰라? 낄미시 대신 러쉬는 대신 러시어. 낄미시 대신 러시어. 낄미시 대신 전문에 3명의 쁘어. 쓰시는게 의기조사하려다. 첫번째는. 자 두번째. 어떤 상황이 곧 발생됨을 될 것임을 나타낸다. 아까 제가 그 동기조사에서 임박해조사란 말을 넣었는데 이겁니다. 곧 발생된다. 어떤 상황이 곧 발생될 것이다.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하철 타면, 우리 한국의 지하철 타면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오리에서 까먹은데, 뭐,列차,快要,列차,就要到了. 마상就要到了. 곧, 그것도 넣어놓으네요. 봅시다. 다 민킨 지우야호이고라. 그녀는 내일 곧 귀국을 합니다. 지우야오 러가 임박태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때 러는 동사대가 아니고 문장 끝에 있기 때문에 의기조사의 칭입니다. 어떤 상황이 곧 발생한다. 우리 한국의 지우야호이고러 아직 기국 안했어요. 곧 기국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듣는 시즌말. 코야오, 샤, 유, 러. 만약에 샤, 러, 위 하면 되는 동사대입니다. 근데 샤, 위러 하면은 의기조사에도 되죠. 이거는 코야오, 러의 구문입니다. 곧 비가 내립니다. 곧 비가 내리니 오면 콰이 쪼봐 아시죠?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위 한번 보세요 다 중상 줄였어요 야오 섬무서물러 콰이 섬무서물러 콰이아올러 쥬야올러 전부 다 어떤 일이 곧 발생한다는 뜻으로 쓸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곧 비가 오겨서 콰이아오 샤위러 이렇게 해야지 콰이아오 샤위 하면 안 돼요 다른 게 있습니다 다 미인티니 쥬야호위고라 다 미인티니 쥬야호위고라 그냥 내리고 기고 합니다 곧밥 곧밥야올샤위어러 워먼 콰이아오 샤위러 곧 비가 오겨서 빨리 갑시다 곧밥야올샤위러 워먼 콰이아오 샤위러 러에도 세 번째 어기조사 용법 재촉 재촉이 나 금지의 어투를 나타낸다 재촉이 나 금지의 어투를 나타낸다 재촉이 나 금지의 어투를 나타낸다 만약에 없으면 비에 남고 하면 남고 슬프다니까 괴로워니까 슬퍼하지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러가 있으면 더 이상 뭐뭐라 응 afraid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비엘러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년에 우리가 다시 중국에 그들을 보러 올 겁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금지입니까? 밥 먹어요. 더 이상 TV 보지 말고. 아시겠죠? 부순무스물러, 비순무스물러도 재촉이나 금리를 나타내는 의교사 러 용법이다. 오늘 낭자 이 문장 쓰세요. 스포츠 가족들한테 따라합니다. 스포츠 가족들한테 따라하는 의교사 러 용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량이 많음을 강조할 때 쓰인다. 의교조사 중의 네 번째 용법입니까? 스포츠 가족들한테 따라하는 의교사 러 용법이다. 스포츠 가족들한테 따라하는 의교사 러 용법이다. 문장이 끝났네. 그리고 흥분하다 할 때 지동이라고 씁니다. 지동. 심픈 말고 오타의 지동라. 베이징 옆에 있는 다음 문장 향산의 풍경은 그 메일라. 향산의 풍경은 그 메일라. 그... 가히 모모하다. 정말 모모하다. 향산의 단풍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단풍은 한국이 훨씬 아름다워요. 북방의 단풍은 정말 매일이 별로에요. 아무튼 그 메일라.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요거는 이제 그 뭐죠? 타일러 해가지고 그... 컬러해서 정도부사 그 다음에 시간사 도... 슬마슬마 러 입니다. 도... 상급위어라. 타잠마 하이프게워 라이펑신 도로 해서 우리말로 벌써 뭐뭇이 되었다. 벌써 3개월이나 되었는데 그는 어째서 아직 나에게 편지한테만 보내냐. 도... 30세 벌써 30세 넘었어. 이게 시간사 수량사 왔을 때 아 이건 시간사 수량사 내가 그 사람한테 네다섯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타종시 지붕주 는 가능보고 나오네요. 제가 그에게 네다섯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는 종시 언제나 늘 지붕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 타잠 스마스마 러 도 스마스마 러 그 다음에 수량사 스 우츠러 마지막 5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국식 표현인데 기간을 나타내는 국어가 나오고 얼마동안 그 다음에 메이요 동사 목적을 넣습니다. 얼마동안 뭐뭐하지 못했다. 이럴 때 쓰는게 이런 구문이 있어요. 예언 봅시다. 제가 하우 정신이 오 정신이 나는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갑자기 물이 안 나와서 단수가 됐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머리 못 감았다. 이럴 때 워 이그 싱치 메이 시 토파라 이런식으로 러 를 붙입니다. 얼마동안 뭐뭐하지 못했다고 할 때 아시겠죠? 주로 부정면이 많이 나옵니다. 메이 동사 원래 메이가 넣을 때는 메이칸다고 넣을 때 러가 메이와 러하고 같이 못옵니다. 근데 앞에 얼마 기간동안 무슨 못했다고 할 때는 메이 동사 러가 됩니다. 밑에 마지막 하우 지그위에 메이케 자리 세신 여러달동안 집으로 아니 집에다가 편지를 하지 못했다. 하우 지그위에 여러달동안 집에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뭐 그래서 워 3년 중국 중국 못갔어요. 메이치 종 고 러 아시겠죠? 동태 의지 조사 러 잘 복습하셨다가 나올 때마다 요거는 한번 분석해 봐요. 그것도 재밌어요. 중요한 것은 다 귀찮으면 무조건 외워요. 옙문 여러분 문법 공부하실 때 옙문을 외우게 됩니다. 옙문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인데 어디 틀린지 보고 맞게 한번 불러보세요. 당연히 러 용법 집어넣는 겁니다. 넣거나 빼거나 맞췄나요? 러 왕샹 워 치 러 어디서 빠졌어요? 치 환 밥 먹고 그 다음에 치 동작이 하나의 동작이 끝나고 또 다른 동작이 시작됩니다. 그때 쓰는 건 뭐예요? 동사로 목적어. 와상, 저녁에 밥 먹고 당신한테 갈게요. 당신이 있는 그곳, 너한테 이런 뜻입니다. 나한테 하면 워쩔이에요. 워는 쩔이고, 니날, 타날 그렇게 씁니다. 다 맞췄습니까? 와상 워, 치느판 쥬취 니날. 저질로 많이 해야 하다 보면 감을 잡아야 돼요. 치느판 쥬취 니날. 아시겠죠? 이거는 동작이 연희에 발생될 때 가운데 를 써가지고, 동작이 밥 먹고 나서, 우리말을 때는, 뭐 뭐 하고 나서 할 때는, 치느판 쥬취 이렇게 씁니다. 밥 먹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자, 따라해 주겠습니다. 정답을, 와상 워쩔 워쩔 러판 쥬취 니날. 저녁에 밥 먹고 당장 때 갈게요. 다시, 와상 워쩔 워쩔 러판 쥬취 니날. 자, 2번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2번은 빠뜨렸는데, 제가 16강이 있다고 그랬죠, 너의 용법이. 엄청 많아요. 다 하면 머리 깨집니다.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제가 읽어보세요. 안 이상합니까? 워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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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쩔 러. 나는 매일 오후 상점에 갑니다. 보세요. 제가 틀리게 해석해 볼게요. 나는 매일 오후 상점에 갔습니다. 이상하죠? 매일인데, 매일 상점에 갔습니다. 갑니다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매일 오후 상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항상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행위. 매일이라든지 아니면 매주 금요일이라든지 매주 월요일 이렇게 습관적인 행위일 때는 러를 쓰면 안됩니다. 습관적인 행위일을 붙인다. 습관적인 행위일을 붙인다. 다 끝나면 되요. 습관적인 행위일은 러를 붙이지 않는다. 아까 러는 동작의 완성을 했죠. 매일 완성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번은 每天이라던가 혹은 그 3天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습관적이 고정적일 때는 了를 붙일 수 없다 이 용법이 하나 있어요 안 배운다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아, 다시, 오 매일 샤워쥬 샹본, 다시, 오 매일 샤워쥬 샹본, 그죠? 자, 두 번 제가, 세 번지입니다, 세 번지에, 상번, 그죠? 현재 오오 는 용용한 유인 쇼화 문자 지금은 제가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작년에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상태의 변화입니다 그죠? 어규저사를 널로 붙여야 된다 어규저사는 어디 붙느냐? 문장 맨 끝에 붙는다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저는 중국어로 말할 수 있어요 답볼까요? 현재 워능용 한의 쇼화 러 그러죠? 접대도 말했는데 교통사고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다 나왔습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됐다 워능 쪼 루 러 아시겠죠? 워능 쪼 루 러 이것도 어규저사에요 상태의 변화 이때는 또 어규저사 하려 합니다 자 4번 타 수익 정정 이게 뭐죠? 어디가 틀렸죠? 자 아까 동사뒤에 처음 할 때 동사뒤에 동사뒤에 수량사 온다 수량명이라고 했어요 워 러 이 베이니우냐하고 똑같아요 쪼 러 랑사하고 같나? 자 여기서 러 가 빠졌죠? 어디 빠졌나요? 타 수일러 정정 이티엔 그죠? 타 수일러 정정 이티엔 정지에 뭐냐? 꼬박 너무 피곤해 가지고 꼬박 하루 종일 잤습니다 여기 동사뒤에 이티엔이에요 이티엔 하루 내내 이 꼬박 이거는 부사고 동사뒤에 아까 추위러 랑츠 있었잖아요 두 번 갔었다 중국에서 뭐 뭐죠? 나이트 이 이 이 이 가 봤어요? 하면 추위러 랑츠 하듯이 뒤에 수량사 일단 러 러 보신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 5번 해 봅시다 여러분도 먼저 해 보세요 주어디엔 워크한 이브 터베이 요이스드 디에닝 뭐죠? 아까 배운거죠? 주어디엔 음 뭐 붙여도 되는데 화자가 많이 뛰어났네요 어제 나는 자 이브 디에닝입니다 이브 양사 영화 한편 두편 할때 편자를 중국에서는 이브라 그래요 특별히 재밌는 영화 한편을 보았다 자 아까 뭐랬습니까? 동사러 수양명 동사러 수양명 동사러 수양명 기억하세요? 칸 러 이브 디에닝이죠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칸 러 요이스드 디에닝 관용어가 되어야 돼요 그죠? 디에닝을 수식하는 한편 앞에 명 제 형용사가 있잖아요 두개 다 러를 넣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맞죠? 답 봅시다 조디엔 워크한 러 이브 여러분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합니다 어제 나는 특히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 할 때 여러분은 작문사람은 조디엔 워크한 러 터베 요이스드 디에닝 꼭 그렇게 하거든요 중국사람은 반드시 칸 러 이브 를 넣는단 말이에요 이브 이는 생명할 수 있어요 근데 브는 생명 안한다 우리는 넣는게 이상하고 저건 안 넣는게 이상해요 자 6번 해봅시다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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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한 이상 질환 쌀 마스터 알아야 된다 그 뜻이겠죠 이브 질환 지상 질환 스페흐 마이디 엔 Governor 러 도디에 동작이 있으니까 이브 买了电脑입니다. 그죠? 既然咱们买了电脑 就该 자, 마지막 昨天我去了医院看病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제 나는 병원 가서 看病 병문 안 갔다 이 말이죠 어제 병원에 병문 안 갔다 자, 어디 틀렸어요? 旧,医院看病 아까 뭐랬습니까? 연동문에서 동작이 연이에 발생하는 거 동작 순서대로 나아야 할 때 쓰는 게 연동문인데 동작문에서 동사가 두 번째 오는 동사를 눌러붙인다고 했어요 기억하세요 어제 나는 旧,医院看病 이렇게 해야 돼요 旧, 첫 번째 동사 동사 목적을 두 번째 동사 看 旧,医院看病 러 목적을 그렇게 했나요? 旧,医院看病 旧,医院看病 看病 看病 아시겠죠? 다 맞은 사람 있나요? 자, 오늘 배운 거 앞부분 예물 여러분 윗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앞에 문장을 많이 하다보면 제가 우리 딸한테 시켰어요 수업 마치고 너를 보러 간다 주문해봐라 우리 딸은 조금 더 주세 없이 샤라크 그랬어요 근데 물었습니다 너 왜 샤라크 랑 그러고 샤라크 그랬니? 그럼 자기도 모르게 느낌 그렇대요 그거와 같이 간죄 그 느낌을 여러분 폐양해야 됩니다 자, 오늘 러 용법이죠 초급은 쉬운데 오히려 중급 올라가서 헷갈립니다 제가 정리한 거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러 용법 맞게 장문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진대는 장부사절 샤라크 맞습니다 짜이진 어머나 제거에요 스프레이드